두 장을 변합시킵니다 뭐지? 불격각인가? 갑카아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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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블루MTC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이젠 당신의 포인트가 아니죠 많다 분석 분석 이 어둠의 봄 봄풀기 아클 역배는 어제에 이어 항상 시도할 만합니다 파일런트와 디펙트는 사막 역배의 가능성이 있으며 왓처는 일막 역배각입니다 역배정보통 아니 포션이 왜래 전투하러 가야되는데 카카오 당신의 추억이었던것 카카오 모두의 추억이 광신자 머리가 됐어 불조약 부카엘 파열 라가 부울린 라가 부울린 라가 부울린 어? 아 금강소가 이걸 카카오 아 금강소 미쳤냐고 잉크병 어퍼컷 아파컷 아 이거 아파컷 완타 연사 타격 다 주고 완타 떼는거 봐 타격을 왜 지웠지 그러면?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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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무장해제 소용돌이 어허 아 상점 거짓놈 상점 간터빠젠 흑어색 아무것도 못해줘 로봇이라는 게임이라니까 로봇이 대 끝이 돌아야겠다 터 렛래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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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약하지 않아 약해요 박치기 예시가 없어 이제 완타 다 빠졌네 뭔가 이상하다 대학살 소용돌이 아 이럴거였으면은 고래밥으로 타격을 왜주어서 비암식물 사혈 드로우 챙기고나서 넣어야지 지금은 들어가도 도움이 안될거 같은데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버닝블러드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앞자리가 2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혼돈 더블 이럴거 잉크병이 고통뽑는 것까지 진짜 완벽하네 완타 x3 펜촉 살사 펜촉 무감각 아깝네 여기서 무감각? 바리케이드 타락 어퍼정도로 하자 아... 어퍼가 훨씬 낫겠지 오우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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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다. 징끈 박치기. 아 이거지. 재물! 아씨 바리랑 같이 나왔네. 바리가 먼저냐, 재물이 먼저냐. 당근빠따 재물이 먼저냐. 이제 무감이나 주쇼. 스네코? 아예 재물 먹으니까 스네코 나와. 아 이럴줄 알았으면은 바리스네코 하지. 하참해. 타락 강화도 했는데 열받네. 아니. 이것도 강화하고 이것도 강화했는데 스네코가 재물까지 내려오래. 그래도 그만큼 스네코가 좋다. 그냥 스네코가 대신이야. 이럴 때 역배를 넣어야 과로시에게 카카를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 역대 못참지. 어 괜찮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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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파리 아 펜촉 여기 앞에 두개만 보고 싶었네 무간불 왜거 딜 나오나 아이 미신 야쿠아 걸지마 인마 차라리 때려 아잇 재수없게 약팔으로 이거 재물 안 써도 다운턴이 잡겠어요 아이씨 스택 다 날려네 저구 연타 연타는 별로 필요 없겠지 아니 자꾸 징끈으로 태우면은 완타 데미지 떨어지는데 아이씨 스택 헉 뒤티 뒤티 뒤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화가 많이 났는데 메시스 잠깐만 길가게 아니네 완타 딜을 왜 켜 켜 완타 딜을 왜 켜 켜 렘리니뿔 그 렘리니뿔이 왜 여기서 나가 사신 악형 아 하 형상이 있으면 사신이 의미가 없고 사신 있으면 형상이 의미가 없고 아니 반드시 아니 그니까 아무튼 둘 다 달라는 대충 둘 다 달라고 평상에 나을 것 같다. 우돌이죠? 타락 무감 어포 뭐 복사야 되지? 형상? 형상 보다는 무감이 나을 것 같은데 무감이나 어포가 나을 것 같은데 칠 들어오니까 어포 뻥튀기 해봤어 박치기로 소돌 가져올라는데 잉크가 또 이제 이를 봐야 되니까 도착하자 아 아 아 아 아 깎아털 깎아털 좋다 깎아 깎아 깎아깎아 타격으로 어둠이 한 마리 잡았네 삼삼삼삼삼삼 그랜드슬램 예 정품 인증했네요 깎아 깎아 민omer deal 구hm 보미 둘 그래도 아직 0코가 제일 많이 떴네 아직 정품이 아니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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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사신 민처포션 강철의 장소 저거 개인적으로 왜 있지 모르겠다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 포션이 보통 꼬였을 때 쓰라고 있는데 강점은 꼬였을 때 도미한데 리스크 관리할때 포션 쓰는건데 리스크 관리할때 포션 쓰는건데 리스크 관리할때 포션 쓰는건데 난 거즈야 모르겠니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무감각을 못 썼네 헝싹 마줌봐요 이제 완타 주네 아칸데 그냥 버려버렸다 설마? 휴 타락허퍼 무감각을 못쓰는 아니 코스트 왜이러냐고 쇠물 강요하네 아이씨 으둠손마 저거 알고있으면 뭐있다 진짜 백오딘 백오딘 어 스킬카드가 단두장인데 이 연코스트까지 다 빠진 거 봐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막내 왜 막는 거야 방어도 왜 이렇게 해볼까 수리검의 힘인가 아 왜 다 안나오는데 아이 미쳤나 진짜 정품 수네코 아 내 펜촉 아니 왜 갑자기 전부 다 삼코제 전액투성이엔 굉장한 강호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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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마트 완타게 쓸모없네 몽둥이질 안나오나 하하 가방 가방 가방님 제발 병 타락이 되어주세요 하하 예측 마감하겠습니다 수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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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트리머님 첫구독 해봅니다 아르헤리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구독인데 30개월부터 시작하네 핵이다 핵 뭐야 아카베코 빠지네 진짜 소나게임 어메이징하다 아이씨 아니 왜에 왜왜왜왜왜 타락 타락 인마 왜 타락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타락 아 내 힘 내 피피 타락 아 되는거 아는떨네 이 씨 잘 못올렸다 이거는 샤워 이 자리 saf tra 어떤 enen 평 teach 스탠 스탠 1. 2. 팬축보다 는 핑크병이 중요겠지. 타격용 이념 기사회생 기사회생 아 드로우 좋아졌다. 기대 너네 땜에 타격용 이념 기사회생 이념 기사회생 이념 기사회생 상태 이상 다 뜨는거 봐 거지가 않네 진짜 으아으 빙신겜 타락 순위 안나오네 어포를 못쓰는데 아예 어둠의 봉을 못쓰면 어떻게 막냐고 거지가 않네 진짜 좀 덜거지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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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